양양을 갑니다. 그녀의 실제는 굉장히 나쁜 애였죠. 나 쟤는 모르는 척 다 아는데 자존심이 너무 잘하는데 신이 알아? 연기자 연기자 마음속 다 깐고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아, 시원해. 형아 이거 어떻게 켠다고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유튜버 호연이. 저희 친구가 있는데 조금 이제 밝은 곳에 가서 어둠 속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녀의 실제예요. 안녕하세요. 드라이버를 맡게 된 황세연입니다. 소원 안에 멸 안 되는 찐친이죠? 저희는 지금 양양을 갑니다. 전개가 없습니다. 야, 너 브이로그 안 해봤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알려면! 어떻게 해.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옛날, 그거 옛날 느낌 파이브야. 자, 그녀는 어땠셨는지? 어제 뭐 하셨죠? 그보다 자기소개, 네가 내 소개 좀 해봐. 황세연 님은 어떤 친구인지. 어떤 친구죠? 그녀는 어땠셨는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언제 처음 알았어? 난 이건 못 들어본 거 같은데. 기억해. 서울 패션잉크 쇼장 백스테이지에서 널 처음 봤는데 너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한국에서 익히 이제 호주에서 활동을 활발히 해서 호주과 고글을 찍고 엄청 이제 잘나가는 친구가 우리 회사에 와서 활동을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 애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나쁜 애였죠. 우리의 밥그릇을 이제 뺏어가는. 숟가락이나 하고 생긴 거지. 백스테이지에서 봤는데 비주얼이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셌는데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외모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뒤기 싫은데. 이건 아닌데. 근데 너가 번호 먼저 물어봤다? 어.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 얘랑 내가 발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저도 또 가가지고 숨 막히는 것도 싫거든요. 아이씨. 자존심 너무 상한데. 평소한 번호를. 그러고 나서 이제 발리를 갔는데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친하지 않은데 자꾸 뒷판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제 서울 와서는 별로 볼 일 없겠다 했는데 매일 봐. 진짜 얘랑 촬영이 계속 같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다 다를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막 견제하는 거지. 그래서 나도 이제 겉대 없는 척 하면서 나 때는 모르는 척 다 아는데.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데. 사실 동갑인 것도 다 알고 이름도 다 알고 다 아는데. 아니 원래 새로운 맛집을 가보려고 했으나. 익숙한 게 좋은 것이여. 응. 촬영 끝나면 항상 가던 곳으로 가려고요. 오 여기도 사람 많다. 도착. 동해막국수 번호. 여기 다 세울까? 그래.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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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나도. 이런 거 처음 해본단 말이야.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 어제 촬영했었잖아. 그래서 굶었거든. 아니 엊그제부터. 이틀. 어제 뭐 그래도 끝나고 많이 먹었지. 마음가파. 걱정하지 마. 끝나고 겁나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으악. 아 시원해. 으악. 네. 다시 여기서 한 장 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황세훈의. 사진은 무조건 건져야 돼요. 바닷가 왔을 때. 네. 건지기 프로젝트 시작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거. 일단 인물을 잘 본다. 보이십니까? 구조물을 잘 걸어주는. 포즈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포즈는 약간. 이렇게 측면에 얼굴을 이렇게 한 다음에. 몸도 살짝 측면하면 날씬해 보이겠죠? 예예예. 측면에. 이게 가방이 포인트다. 그럼 가방을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서. 살짝 몸을 살짝 가려. 예. 발끝 잘 보세요 여러분. 발끝 살아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얼굴은 자연스럽게 웃어. 너 왜 이렇게 웃겨. 와우 멘트 와우. 와우. 진짜 정우연 너. 와우 연기자 연기자. 와우 와우 와우. 그리고 가득 청색. 오 모델이다. 오우 야. 됐어요? 됐어요? 한번 한번 확인해주세요. 고객님. 고객님의 썬뽕 화물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컨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왜 사진을 찍는데 왜 이렇게 밑을 많이 찍은 거지? 알았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에 기회를 주세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이 찍으셨으니까 약간 질보다 양으로 생각보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 선생님!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 한 번 기회 더 주세요 한 번 더 기회 준다고 사진이 나오나? 만석 닭강정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 너 유튜브 안 되겠다 미안한데 먹어봅시다 저번에는 우리 이거 휴게소에서 라면이랑 먹었는데 그거 진짜 꿀맛이었는데 맞죠 기조 한 번 담아줘요 아 예예예 아우 만석 닭강정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아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오늘 하루 덕분에 많이 먹었어 그럼 됐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너무 많이 먹었어 맞아 정분간 조금만 먹어도 될 것 같아 가능하시지 않은 얘기를 자꾸 카메라 앞에서 뺏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영어수업 다음에 나중에 나 영어수업 해줘라 네가 아 벌써 피곤해 자 그러면 세훈이 다시 나오는 걸로 약속 쾅쾅쾅 했고 서울에서 영어수업으로 만나요 약속 응 알았어 도장꼭 약속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 세훈이 안녕 네 그럼 뭐 아무것도 많이 나갔어 다만 사우면 나 아 아 말 네 가 가 아 아 감사합니다.